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임선정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4월달과 6월달에 법이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책받침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또 그림안기법 특강을 들었던 분들이 4월달 6월달에 개정된 내용들 때문에 과거 내용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받침2 수업을 진행하고자 별도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분들이 있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저와 함께하는 캐릭터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등장한 중고 허위 딜러 노고지씨하고 이 차에 타고 있는 저희 집 포메라리안 임콩이까지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캐릭터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책받침 수업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 제가 제공할 테니까요 이렇게 다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코팅을 하세요 그럼 이게 이제 책받침이 되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림도 보고 내용도 보면서 자 아무 때나 그렇잖아요 스터디 카페든 뭐 도서실이든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계속 보세요 이 책받침만 완벽하게 오셔도 70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오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절대적 등록 시소인데요 자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책받침 수업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절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강화도에 바람쇠로 많이 가는 전등사에 자 절 부처님 스님을 그렸는데요 머리 왼손 오른손 배 머리 왼손 오른손 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애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네에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새벽에 오도바이 타고 법당 안에 들어가서 술 먹고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 불상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퉁 하고 떨어지니까 머리에 목에 금이 갔죠 그러면 개인으로 치면 사망 법인은 해산입니다 머리 왼손 오른손 배니까요 왼손에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손때 만져서 손때 타서 더러워요 더럽다가 뭐예요 부정하게 등록했다 자 오른쪽 손 가운데 손가락이죠 따라서 가운데 손가락은 자 불상이 땅에 떨어지면서 가운데 손가락이 데미지가 가서 자 잘라졌어요 그게 바로 결격 결격이 뭐예요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나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새벽에 술 먹고 들어가서 스프레이로 부처님 배에다 낙서까지 했어요 낙서를 이라고 했거든요 이가 뭐의 이니셜이에요? 이중 등록입니다 자 그러자 아침에 이제 법당물을 연 스님이 에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왕방울만한 두 눈이 해골에 소속돼 있죠 그리고 왕방울만한 두 눈이 해골에 소속돼 있으면 이중소속이죠 이게 어차피 이미지 연상법이니까 이중소속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스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그렇다고 입에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왼쪽 손에 뭔가를 들고서 이렇게 연부를 외우면서 마음을 탁 다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등록증이고요 증자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양도 돼요 그러자 이제 스님도 사람이니까 오른손을 위에서 내리그면서 그만 아우 저 오늘 선생님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만 그만이 뭐예요? 정지 그래서 이 정지자를 포인트를 두고 업자 두 번을 빡빡 찍으시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애울 수 있고요 자 스님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셔서 승복을 딱 벗으셨는데 자 반팔 지셨을 때 숫자가 1, 2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 2라고 하는 거는 뭐의 이니셜이에요? 1년에 2회 이상 업브라스업 요거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업이 개정되면서 지금 여기 보는 대로 중계보조원 초과고용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불자님이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자님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뭘 하냐면 절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배 그래서 이게 배자니까 절배자입니다 다섯 명이 절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명이 절한다고 해서 5배 그래서 앞으로 요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다 없으신 분들이에요 없으신 분들이니까 중계보조원을 5배 초과고용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실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사장님과 소공이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 곱하기 5하면 10명이죠 그래서 보조원은 10명까지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1명, 12명 둘 다 적발되면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그래서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는 8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9개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안기법 책이라든지 이렇게 구입하셨거나 또는 우리 기존의 핵심 강의에서 책받침 갖고 계신 분들은 요런 부분을 조금 첨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가 다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이거는 개정된 게 없어요 4월달, 6월달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과거하고 그래서 상그럼은 뭐예요? 네모난 밥상 그래서 여기서 4단위로 컨셉이니까 자 상다리 4개 보이죠? 그래서 상다리마다 등 그 다음에 록, 기, 준, 미달 찍고 묶고 찍고 묶고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첫 번째 다리를 딱 찍으면 상다리를 확 엎어서 자 상다리하고 땅에 닿는 부분에다가 매직으로 등, 록, 기, 준, 미달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왼쪽 앞다리, 뒷다리 묶음으로 묶으면 몇 개? 두 개 이상 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앞다리는 지다리가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받쳐놓은 다리 지다리가 아닌가 비어 그러면 뭐예요? 임시중개시설물 오른쪽 앞다리, 뒷다리 묶음은 두 개죠 둘을 의미하는 한자가 뭐예요? 겸, 겸업이방 그래서 찍고 묶고, 찍고 묶고 찍으면 등록기 준비달 묶음은 두 개 이상 사무소 찍으면 지다리가 아닌가 비어 임시중개시설물 묶음은 뭐예요? 한자로 겸할 겸, 겸업이방 찍고 두 개, 찍고 겸업 찍고 두 개, 찍고 겸업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상을 폈죠 그런 김에 오늘 공의중개사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 공부하느냐? 휴업 따라서 휴업은 몇 개월 초과 휴업 6개월 초과 휴업 업으로 글씨 만드는 이유는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책을 폈어요 폈는데 책을 펴야 되는데 안 폈다가 공개 X 그래서 전속 체결하게 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킥공공 벽수도 인호공단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을 펼쳤는데 왼쪽에는 1억 오른쪽에는 9천이라고 써있는데요 계약서 당사자들끼리는 1억 관청에 신고할 때는 9천 이렇게 쓰는 게 거짓기제 이중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연상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딱 들고 땅에다 쿵 찍었는데 아유 미치겠네 아니 여기 타이로 바닥에 쿵 하나면 금이 간 거예요 금 금이 뭐예요? 금지행이죠 이 금지행에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 1항에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2항에 분유회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타이로를 딱 깨져서 아유 타이로 큰일 났네 이거 갈아야 되겠네 하고 봤더니 타이로 회사가 1, 3이라고 하는 회사 또는 타이로 회사가 1, 3에 있다 해서 1, 3이라는 회사인데요 1, 3은 1년에 3회 이상 업 5월과 플러스 업 5월과 그리고 1자, 3자 사이에 2자가 빠져 있으니까 2자 두 번 빡빡 찍으면 2년에 2회 이상 시정조치 과징금 이런 식으로 애워가시면 충분하리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취소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6월달에 개정된 이게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개정된 건데 자, 이 자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격증 중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다수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운전면허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운전면허증 자, 여기 보면 사진에 여기 그려지는 게 누구예요? 양이죠, 양 그래서 양이니까 바로 뭐가 돼요? 양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구탱이가 드럽죠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드럽다가 부정하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자, 원래 여기 면허 적성검사 기관이 있는데 그냥 제가 면허정지 기관이라고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기관 중에는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공인중개사법으로 각색하게 되면 자격정지 기관 중에 중개 업무하거나 이중 소속하면 안 된다 특히 이거 이거 자, 이거 이제 6월 달에 이게 이제 개정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는 책받침이나 그림안기법 책하고 바뀐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법만 들은 게 아니라 형법 규정도 위반해서입니다 그래서 형법 중에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당연히 집행유예 있죠 집류, 집행유예는 포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2번만이에요 형법도 들어가요 형법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형법 중에 여섯 개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단체 조직이라든지 사기죄라든지 등등등등 여섯 개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애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되면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제가 경찰관 아저씨를 그렸습니다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기도 이천 장호원 쪽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자, 일정하게 임선정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그럼 제 차를 정지시키는데 자격이 있는 분이 자격정지잖아요 그게 바로 경찰관 아저씨입니다 그럼 임선정의 차를 잡기 위해서 자, 신호위반한 임선정의 차를 잡기 위해서 경찰관 아저씨가 경기도 이천 장호원 있는 데에서 두 눈을 시끄럽게 뜨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두 눈을 시끄럽게 뜨고 따라서 두 눈이 뭐예요? 왕방울만한 두 눈이 소속돼 있으니까 무선 소속? 이중 소속 근데 원래는 신호위반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잘해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런 게 거짓기제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도장 찍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사인을 하는데 제가 도장 찍었다 해서 도장을 인장 등록이나 사용 X 그러면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손으로 왼쪽을 가리키면서 운전자님 납기 내에는 얼마고 납기 지나면 가상금이 붙으니까 요거 꼭 납기 내에 납부하시고 자 초행길이시라니까 안전운전하세요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확인설명까지 해주시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쫙 출발을 했는데 룸밀러로 보이는 경찰관 아저씨의 바지를 보니까 오 유명 디자인의 사인이 돼 있더라고요 사인이 뭐예요? 서명민 아린X 서명민 아린X인데 확인설명을 끄집어내면 확인설명서 서명민 아린X 원 모어 타임 거래계약서 서명민 아린X 그리고 이제 여기 경찰관 아저씨가 차선 위에 서 있잖아요 선이 뭐예요? 금 금이 뭐예요? 금지행이 요것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 있는 9가지만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외우시면 크게 자격정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자격정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요 거짓기제 이중계약서 서명민 아린 서명민 아린X 요런 것들이 시험에는 많이 빈도 있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3년 3천입니다 자 3년 3천은 제가 등번호 33번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농구 선수가 그래서 이제 이 허재 선수가 과거에는 3위 지역 방어를 요구했다 그래서 3년이 2000일 때 얘기부터 있는데 등번호 33번 허재 선수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농구 감독인데 감독이 이제 허재 선수한테 뭐예요? 1년 1천 1대1 맨투맨 방어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허재 선수가 감독의 말을 안 따르고 와서 대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감독이 지금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재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허재 선수 얼굴 보십시오 머리 왼손 오른손 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어떻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등록 중개업자 자 왼손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왼손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도 허재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왼손잡이어야 돼요 그리고 왼손으로 드리블해야 왼손이 더러워져요 오른손으로 드리블해서 오른손이 들어오면 아까 우리가 부처님의 왼손이 더러웠잖아요 또 아까 자격증에 여러분들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왼쪽 구탱이가 더러웠잖아요 그렇다면 허재 선수도 왼쪽 손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왼손잡이어야죠 그래서 왼손잡이면서 유명인을 대동하기 위해서 제가 허재를 그렸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왼손이 들어오니까 부정하게 등록했다 오른쪽은 국가대표임을 증명하는 서식 증서의 중개 알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왼손 오른손 배니까 자 여기 배에 이제 33번 보이죠 자 배에 보니까 여기 반팔 라시티를 입고 있는데 상대편 농구 선수가 땡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반팔 라시티가 툭툭 찢어지겠죠 그래서 툭툭툭 기조장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농구코트 보이죠 농구코트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꼴대는 하나가 있나요 꼴대는 두 개가 있나요 두 개로 있으면 쌍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직자와 쌍자를 끄집어내면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렇게 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6월달에 개정된 게 이제는 여기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이가 6월달부터 법이 6월달에 개정돼서 37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 들어있었던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농구코트죠 농구코트 밖에는 도로가 있겠죠 도로의 중앙선에 봉이 5개 박혀 있고 그 봉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봉 하나의 가격은 시세 때거지로 놀면 단체니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중계나 공동중계를 제안한 행위 시세단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분여회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분여회장이 이렇게 이제 A부동산, B, C, D부동산인데 A부동산은 5억, B, C, D부동산은 6억일 때 자 이제 가격을 8월 1일부터 또는 7월 1일부터 5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올리자고 이제 담합을 하는 거예요 가격 담합 근데 이게 가격을 담합을 하는데 이 담합하는 행위를 이제 분여회장이 지시했는데 여기는 A가 아니 여보세요 분여회장님 아니 왜 자꾸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담합행위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계속 5억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꼴비기 싫죠 특정 개공의 중계를 제안 6억에 올린 이들은 이쁘니까 특정 개공의 중계를 유도 그 다음에 7월 1일, 8월 1일부터는 6억 아래로는 중계하지 않겠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계하지 않도록 유도 5억은 원래 정상 가격이었으니까 전화해서 쌍욕을 하겠죠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억과 6억을 합하게 되면 11억은 5억짜리 아파트를 한 달 만에 11억에 올린다는 얘기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강요 유도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이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서 애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1천짜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년 1천에 보면 자 이제 감독이 이제 머리에 뿔이 나서 화가 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머리에 뿔이 딱 나 있는 순간 두 개 이상 사무소 임시중계설물 그래서 뿔이 몇 개요 두 개 이상 사무소 오른쪽이 바로 컨테이너필 임시중계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요게 신설된 거예요 요거 알선 요것들이 요게 신설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왼쪽에 등록증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등록증 양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자격증 양도 돼요 근데 요까지가 내용이었는데 요번에 6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알선하는 사람도 요기 있는 걸 알선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 양수 받는 자 양도 양수 알수 받는 자를 알선하는 것도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요기 보면 요기 뭐예요 알통 요거도 뭐예요 알통 그래서 요기 이제 알통 그래서 알통이 바로 알선하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 자 그래서 요까지 딱 정리하고요 이 입하고 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빼먹게 되는데 자 머리 왼손 오른손 배인데 입을 한번 거쳤다 가야 됩니다 왜 입을 거쳤다 가야 되냐면 지금 허재 선수가 감독한테 와서 대들죠 그러면 어때요 감독이 한마디 해야죠 야 선수가 어디다 내구도 들어 입 그럼 뭐예요 거짓대 논의 입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허재가 쫓아와서 낙서를 감독배에다 22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22라고 하는 숫자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1위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요기 이제 감독의 하체의 시작이 번호 7번이에요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인데 요게 이제 요게 신설된 거 아닙니까 최근에 4월 달에 5배 초과고요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안기법 책이나 등등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차키 보면 집 모양 열쇠고리 보이죠 집이 뭐예요 중계대상물 플러스 매매를 업 5만원짜리 지폐는 돈이니까 뭐예요 초과보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빵꾸 뻥 났어요 그래서 무명촌으로 덧댔기 때문에 무등록 중계업자에게 명의를 이용 그 다음에 오른쪽은 주둥아리 꼬메풀라마 이게 바로 뭐예요 비밀 준수 자 입을 꼬매면 비밀이 지켜지죠 근데 여기 이제 와서 낙서 2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감독이 어떻게 발로 차버려야죠 발로 딱 차면서 야 어따 대고 대들어 하고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차별적 공개 다르게 공개 근데 찼는데 우리 농구코트 가해에 있는 이렇게 펜스들을 찬 거예요 표시광고판을 그래서 표시광고 2반 그 다음에 오른쪽 신발은 여기 보면 이게 짝퉁 신발이에요 삐에르 갔냐 나으키 아디위데스 이런 게 바로 유사 명칭 위반 근데 여기 명칭을 갖고 한 번 더 하면 사무소 명칭 위반 이렇게 원 모어 타임 해서 13, 14까지였는데 4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농구코트에는 농구선수가 5명이잖아요 여기 후보 선수예요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후보 선수가 몇 명이요? 5명이잖아요 근데 이 5명이 감독의 배 앞에 앉아 있어요 등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명과 배를 합하 보면 5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5배, 5배를 초과 고용했다 누구를? 중개 보조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농구선수지 자격증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워가지고 또 끄집어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공인중개사법의 500입니다 5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요 그래서 수표는 일렬번호가 땡땡땡땡에 땡땡땡땡일 때 자 표시광고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 자 그러면서 여기 개공위가 들고 있는 거 PDA인데 여기에다가 자필설명을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옆에는 소공인데 두 사람은 둘 다 자격증이 있죠 근데 몇 명이 자격증이 있다고요? 두 사람이 그럼 두 사람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무슨 교육이요? 연수교육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조원 보이죠? 자격증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임고지 물론 노고지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개 보조원일 때에는 앞으로 고객한테 여러 가지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답사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때에는 저는 보조원입니다 라고 보지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른 제재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보이죠? 그래서 운감위 운영규정 감독상 명령 2반 협회도 운감위 운영실적 감독상인데 제가 우리 수업시간 정규 수업 들은 분으로 운자 보이죠? 수업시간에 운 그러면 뭐예요? 3월 운 그러면 5배 운 3월 운 5배 운 3월 운 5배 이런 얘기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분이 오늘 협회 건물에 방문한 명품 시계를 고치는 시계공입니다 시계공이라는 거는 시정명령 2반 개선명령 2반 공제사업 검사 2반에서 시계공 그래서 운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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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공 시계공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가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자 그래서 사무소 그림이 있고 화살표가 있고 사무소 그림이 있는데 사무소 여기 간판 있죠 간판이 뭐예요? 사무소 명칭 위반 그 다음에 이 사무실을 여러분이 오픈을 했는데 영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휴업할까 폐업할까 고민하다가 화살표가 뭐예요? 이전신고 위반 옮겨서 간판 다른 게 뭐예요? 간판이 표시광고 명시규정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이 동그라미로 글씨 만들면 업무보증 증서 4번 교부 설명 X 자 여기 100원짜리 동전 이 두께 부분에다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계를 붙였다 그래도 되고 자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계라고 쓰셔도 돼요 자가 뭐예요? 자격증 반납 X 개가 개시의무 X 원 모어 타임 등록증 반납 X 여기까지가 8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9번 10번은요 사무소 명칭 위반에다가 한 번 더 누가 부칙개공의가 사무소 명칭 위반 표시광고에다가 어디다가? 인터넷에다가 표시광고 위반해서 1번과 4번에서 한 번 더 끄집어내면 9번 10번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에 이 포상금이 있는데요 자 이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래요 자 이 포가 뭐냐면 지포 자 잠시 후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들의 포상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드윌 지포입니다 그래서 이 지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지포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원산지 속에서 들어온 그래서 등록 안 된 제품이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 왼쪽 구탱이 드럽죠 포장지 부정하게 등록했다 항상 그렇지만 왼쪽이 더러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원산지 스티커하고 성분 표시 스티커가 있는데 강의하는 저로서는 이게 등록증으로 보이고 이건 자격증으로 보이니까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입니다 특히 이제 4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드윌은 뭐냐면 에드윌은 개공의가 아닌 자죠 에드윌은 법인이지만 중개법인은 아니에요 에드윌은 그냥 교육법인이에요 그래서 에드윌은 개공의가 아닌 자가 지포라고 광고했으니까 표시 광고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공의가 표시 광고를 위반한 게 아니라 개업공의 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위반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중에 유통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번에 거래질서 교란행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지워버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이제는 37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것만 그래서 우리 봉 아까도 박았던 거 허재했었던 거 하나의 가격은 시세 때거지로 놀면 단체 그래서 분여회장 얘기하면서 특정 개공의의 중개를 제한 특정 개공의의 중개를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강요 유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작하는 곳이 창고잖아요 창고 도로 앞에 보면 자 중앙선의 도로에 봉이 5개 박혀있다 그 봉이 이 봉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가지고 끄집어내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든 내용들이라서 아마 정교 수업 시간에는 최근에 우리 기출 응용 과정에서 아마 처음으로 제가 등당시킨 암기법이라 책받침 원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장료 있죠 입장료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강화도에 가면 초지진 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초지진 입장료가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임선정이 자 여기서 이제 입장료 500원을 딱 내고요 자 표를 하나 샀어요 입장권을 그래서 여기 문지기한테 딱 보여줬더니 문지기가 과거는 지금하고 달리 오토 도어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빗장이 걸려 있다가 풀리잖아요 빗장이 그러니까 빗장이 걸려 있으면 거래 신고고 빗장이 풀리죠 그럼 해제잖아요 그럼 이게 해제 신고잖아요 그래서 거래 신고 안 했다 해제 신고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병사 중에 대빵 병사인가 봐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조회장 조회장 조장 이름은 임방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신고를 조장이나 방조 근데 이 사람이 윗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 봐요 방탄조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높으신가 보다 방탄조끼도 입고 있고 그러니까 방탄조기 여기 X자 보이죠? X자의 뜻이 뭐예요?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아니하게 하는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모서리 가운데 구멍이 비니까 거짓 요구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요구했다 이게 바로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윗대가리가 여기 보이시죠? 하는 이유가 발사 포탄 발사 그러고 외치는 거야 윗대가리가 그러니까 여기 방탄조끼도 입고 있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발사하라고 그러느냐? 외구한테 근데 이게 왜 외자 외자 이게 안 맞지만 왜 외자가 포인트냐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자료 외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 외자가 들어가면 500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외자와 500을 이해시킬까 해서 입장료 외구 이거를 넣어서 만든 거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개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되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도 있지만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도 있습니다 아까 포는 뭐였죠? 지포 지금 포는 뭐죠? 대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 화면에서 발사하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자 여기 있는 병사가 이제 대포를 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꾸 명령 받고 전쟁하니까 이 전쟁통에 속이 얼마나 아파요 그게 막 속이 막 쓰린 거야 속이 막 체한 것 같아요 속이 체했다 그래서 체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했다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했다 그리고 여기 포탄 첫 번째 포탄 두 번째 포탄 맞죠? 이게 페이크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래서 가짜, 가짜, 거짓 신고, 거짓 신고 하면서 첫 번째 포탄이 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두 번째 포탄이 주택임대차 계약 거짓 신고 그래서 우리 12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허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토지거려가에서 부, 주, 외, 토 첫 번째가 부, 두 번째가 주 그래서 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주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니까 첫 번째 포탄은 부, 두 번째 포탄은 주랑 놀면서 페이크니까 거짓거짓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 신고 이렇게 외우시면 또 쉽게 갈 수 있고요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포탄이 발사되지 않아서 멀쩡하잖아요 멀쩡해 보이죠? 많이 줘요 그래서 포탄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20% 지급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개월 이내 지급은 얘나 얘나 똑같이 둘 다 2개월입니다 왜 2개월이냐고요? 포탄이 두 개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포탄이 발사되죠 그럼 발사되면 이 관 안에가 헐거부지잖아요 그러니까 헐가 변경 허가 발사되는 구멍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거로 글씨 만들면 이용 X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발사되고 나면 이제 어때요? 자, 탄약 이런 거 발사되고 나면 이제 화약 같은 거 찌끄러기들이 남고 아주 이제 포탄 찌꺼기만 남으니까 돈도 찌끄레기만 줘요 그래서 찌끄레기 돈인 50만 원만 줘요 이 20%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이 자, 이게 이번에 이제 6월달에 6월 1일 날 개정된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중기업 제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신고센터에다 신고해라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화된 내용이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허위 매물들 장난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고자동차 시장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허위 중고차 딜러고요 여기가 이제 순진한 소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란행이 내용은 이거하고 다음 화면하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여기가 포상금하고 있었죠 근데 교란행이에서는 윗대가리와 아랫대가리가 같이 만나요 그래서 아까는 500, 포상금 둘이 만나는 건 교란행이 이렇게 이 그림들을 잘 조합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중고차 딜러 보이죠? 이름이 노고지예요 그래서 이 차가 대파된 차라는 걸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에 이제 차키들 들고 있으니까 손이 드럽죠 드럽다가 뭐예요? 부정하게 등록 그러니까 오늘 화면을 쫙 처음부터 돌려보면 계속 왼손은 드러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으로 이 차를 가리키면서 고객님 이 차는 대파된 차입니다 문짝을 갈았습니다 트렁크를 갈았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배가 볼록 나왔죠 임신한 배처럼 그래서 임신한 배니까 임이니까 임대차 확인 설명 X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이 두 줄인데 일반적으로 이 아디다스 이렇게 하면 줄이 세 줄이잖아요 근데 줄이 두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줄이 두 줄이니까 두 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겸, 겸업 위반 그 다음에 이쪽도 아디다스 아니에요? 아디다스 두 줄이니까 짝퉁 유사명칭 위반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트가 네 개죠 근데 저희 집 강아지 콩이까지 앉아 있으니까 결국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5배 초과 고용 자, 이거 우리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집 강아지는 개예요 아니에요? 개죠 근데 이 개를 이렇게 개자로 써보면 무슨 의무? 개시 의무 X 그리고 앞유리 창에 여기 출입증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등록증이고 하나는 자격증이니까 등록증 대여, 자격증 양도 대여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차는 원래 뭐냐면 원래 차 명칭은 뭐예요? 소나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개나타라고 돼 있죠 왜? 저희 집 콩이가 타고 있으니까 개나타가 돼요 그러면 소나타를 개나타라고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명칭 위반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량 번호판이 있다는 얘기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등록 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자, 이 번호판에 봐요 금이 가 있죠 금이 뭐예요? 금지행위가 되는데 번호판이 331리입니다 자, 번호판이 331리는 33주 1항과 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차 번호는 33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를 팔았어요 근데 소비자는 모르고 샀겠죠 나중에 대파된 차를 알게 되는 수가 열이 띡 봤죠 아까 감독도 뿔라고 20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뿔이 뭐예요? 두 개 이상 사무소 오른쪽이 컨테이너 필이니까 임시중개시설물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계약서를 찢어버려요 여보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1억짜리 9천에 판다고 해서 정말 싸게 사난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장난친 거 아니에요? 찢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1억이 9천이 거짓기제 이중계약서 오른쪽에 아니 뭘 대파된 거냐고 이거 문자 가고 트렁크 정도 간 거는 괜찮은 거지 그저 이 사람 입다물으라고 어떻게 되고 사기 치냐고 그래서 입다물어가 뭐예요? 비밀 준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감독처럼 배에는 20이라고 써있는 티셔츠 그래서 20이는 이중등록 이중소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은 나으키가 아니라 나이키 정품입니다 근데 여기 끈이 묶여 있죠? 매듭이 걸려있죠? 걸려있으니까 거래신고 X 매듭이 풀려있으니까 뭐예요? 해제신고 X 이런 식으로 외우면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요 허위 딜러한테 허위 매물 속이는 딜러한테 속아가지고 대파된 차를 엄청 비싸게 샀어요 근데 못 물러준대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소비자가 어떻게 해요? 아우 열받아서 막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타야 되겠다 해서 이 차 끌고 자 주말에 어디 갔냐면 초지진에 간 거예요 자 위에 그림하고 이 그림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초지진에 딱 갔더니 두 병사를 본 겁니다 자 이 병사가 뭐예요? 이 조의 조장이고 이름은 임방조니까 거짓신고 조장방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요구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요구 똑같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병사는요 아까하고 약간 달라요 자 속이 체했지만 여기서는 신고의무자 아닌 자죠 이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신고 속이 안 좋으니까 속이 어떻게 해요? 체해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했다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신고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포상금이나 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이용하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그림과 이 그림 같이 해서 나와 있는 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이니까 이거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단지 제가 화면 구성을 각각 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책받침 2, 안기법 2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웃고 있는 모습은 제 모습인데요 자 물론 이 수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개사법은 2차 과목이고요 2차 과목의 중개사법은 안기 과목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셔도 이렇게 애워지지가 않는다면 절대 좋은 점수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촬영했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A-U-E